겟미미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 곡은 등벽운의 겟미미라는 곡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 여기 보시면, 짜잔! 등벽운 음악 레스토랑에 와있어요. 네, 오늘 여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등벽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아주 아담한 공간이네요. 네, 여기가 바로 등벽운의 일생을 담은 전시홀이에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제가 기억했던 등벽운은 아주 아담하고, 왜소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키도 혼칠하시고, 허리도 잘록하시고, 아주 몸매도 좋으시고, 얼굴도 진짜 작아요. 아, 그리고 보시면 여기 코 밑에, 네, 미인점이 있어요. 저랑 공통점을 찾았어요. 저는 미인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미인점이 있답니다. 아, 이쪽으로 오실까요? 떡리주인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발레를 배우셨나 봐요. 이렇게 백저의 호수를 하고 계시네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14살 때 데뷔를 하셨네요. 아, 그리고 여기 1970년에 홍콩에서 시작으로, 여기 80년대까지 아주 70, 80년대를 주름 잡으셨네요. 가요계를. 진짜 멋있습니다.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등벽운 씨의 포스. 갔나요? 닮았나요? 아, 찾았다. 여기 천밀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등벽운 씨의 노래예요. 1979년도에 부르셨네요. 진짜 이력이 화려하시죠? 이렇게 수많은 노래를 부르셨어요. 와, 거울이다. 잘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주 오래된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등벽운 씨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공연을 가기 전에 이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요리조리 비춰보시고, 그리고 가셨겠죠? 제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가계부가 있어요. 직접 쓴 가계부예요. 아주 꼼꼼하시고 섬세한 그런 성격인가봐요. 아주 상세하게 매력도 적으셨네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영화가 있는 sao요? 고 Chi 가 38 사랑으로ião이 지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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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 화려한 무대 의상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입어도 유행이 지나지 않은 그런 의상 같아요 이쪽으로 이동할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피아노가 있네요 이 노래는 저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우리 2층으로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저 라니의 깜짝쇼 기대해주세요 라니의 깜짝쇼 기대해주세요